안녕하세요. 퍼펙트맨 연출한 용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18회 피렌체 한국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더불어서 조진웅 배우님 특별전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퍼펙트맨은 어떻게 사는 게 가치있게 사는 일일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. 극중 조진웅 배우님이 분한 영기라는 캐릭터에게 낙칠 사건들이 그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중점으로 봐주시면 재밌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첫 작품을 조진웅 배우님과 같이 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. 연출자와 배우의 사이를 떠나서 정말 신형처럼 정말 현장은 유쾌하게 재밌게 잘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. 앞으로 더 좋은 작품에서 또다시 만나서 작업하게 되기를 계획했습니다. 다들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요. 저도 좋은 작품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